저는 중남미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야영하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 와보니까 여기가 지금 또미네 호수라고 그러네요 호수 옆에서 모으기가 진짜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손에 한두 마리가 다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모닥풀을 좀 펴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곳에 다시 한번 보내고 내일은 여행을 가고 있어요 후추님 다리니 후추에요 다음은 스쿼트와 함께 아딕 여기 beds 아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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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페르베스타나 한잔 마셔야겠다 페르베스타나 한잔 마셔야겠다 페르베스타나 아 이것도 돈내에 올 수가 있네 우리는 아베스타나uspalr 이렇게 좀 나아가게 이렇게 좀 나아가게 이렇게 먹으면 아 좋네요 여기 이렇게 나중에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올라고 지금 이제 보니까 불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지금 저기 조명 조명 필요하고 우리가 가위를 안 가졌다 가위 요리하려면 가위 가져야되고 또 새팔닭 라면도 가져왔는데 고기만 먹어도 뭐 고기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양이 적을 거라는 거 자 소맥 소맥 한잔 할게요 그거로 오ahlen 너무 좋아 지켄빈이 이 버스와 effects 정말 너무 패스 흑어 지켜빈의 큰 상태만 얼른 매우 매우 저에너 anything 고고 고통 그리고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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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주면 그래서 다음에는 롱이 흙을 흙을 받는다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는 날에 왔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날에 왔어요 일요일에 일요일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기 다른 시간에 왔어요 네, 아무튼 하루에 왔어요 좋은 이전에 여전히 왔어요 그런데 너무 낮은 곳 너무 낮은 곳에 왔어요 여기 너무 낮은 곳에 왔어요 또는? 다른 곳에 왔어요 너무 높은 곳에 왔어요 너무 낮은 곳에 왔어요 오늘 하루에 부터는 날마다 후... 한번 먹는 시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으로합니다. 네. 한국 한국에서 전화되면 북쪽에서 전화되면 북쪽에서 전화되면 북쪽에서 전화되면 한국에서 전화되면 전화되면 여기 눈을 보여줄게요. 눈을 보여줄게요. 눈을 보여줄게요. 눈을 보여줄게요. 눈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calient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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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여행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갈 생각하고 있어요. 콜롬비아. 예전에 이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해외여행은 안되고, 이쪽 국내, 콜롬비아 여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쁘게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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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데, 맥주를 좀 갖다달라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캠핑장에서. 잘 나오는데, 한 시간만에 가져오네. 아이씨. 자고 있는데 가자. 자고 있는데. 다시 깼어요. 지금 깨가지고. 두 캔 먹고 잘라구요. 이제 잘 먹는게, 요거 치즈같은걸 한번씩 먹어요. 치즈. 뭔 치즈인지 모르겠는데, 치즈 이렇게. 그 뭐죠? 나트륨. 나트륨 적은거. 이게 뭐 그냥 심심필이로 먹기 좋더라구요. 굉장히 추울줄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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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 쌀쌀쌀하다. 그 정도에요. 텐트 안해도. 쪼끔. 쪼끔. 그리고 캠핑을 저는 해보질 않았으니까. 노하우같은거 있으면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고. 침낭을 샀데, 침낭도 사실 좀 춥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그 한 두겹, 세겹정도를 계속. 뭐라 그러죠. 쉽게 안올라오게. 이걸 쳤어요. 두겹, 세겹정도 쳤어요.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노하우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이씨. 어. 어이씨. 아이씨. 우리 더깨나네. 바람이, 바람이 더깨나네. 바람이 더깨나네. 바람이 더깨나네. 바람이 더깨나네. 아 이제 일어났네요 커피 한잔 먹으려고 마실려고 나가 봐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